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시작을 할 거죠? 네 그래서 이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가 떠올라서 선생님이 1번, 2번, 3번까지 넘버링을 해놨어요. 왠지 꼭 이야기하면 세 가지는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며칠 전에 한 수강생과 상담을 하다가 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선생님 수업을 듣던 수강생인데 육평 시험지 상담을 했어요. 육평 시험지 상담을 선생님이 되게 길게 개강 준비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길게 하고 있는데 그 상담 중에 또 한 학생 이야기예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는 바인데 너무 멋있는 말을 이렇게 툭 뱉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 의외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너는 왜 서울대 의외과가 가고 싶어? 왜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듣고 있는 친구는 본인 이야기를 하는 줄 알 텐데 실명이랑 모든 걸 세부적인 상황들 다 가리고 너가 했던 그 말 한마디만 할게요. 왜 중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려고 했어? 라고 물었더니 되게 수줍게 아 이건 좀 말하긴 그런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수강생 중에 의외과를 가겠다 또는 약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수강생들이 꽤 많이 있고 그렇게 메디컬을 목표로 하는 수강생들의 또 많은 비율로 서울대 의외과를 딱 목표로 두고 공부하는 수강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너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해? 라고 물었을 때 되게 오랜만에 선생님이 귀를 때리는 아주 신선한 대답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되게 수줍게 이건 좀 부끄러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다는 얘기는 꼭 들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뭔데? 라고 끝까지 캐물었더니 중학교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중학교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사가 돼야지 라고 결정을 했다는 건 너무나 존경스러운 일이다. 보통은 공부를 하다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많은 이유들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현실적으로 메디컬을 꿈꿀 때 이런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 선생님이 들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소름이 끼치는 멋있는 이유였어요.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친구한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의 수강생 중 조교였던 친구 중 지금은 열심히 서울대 의외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그 친구에게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너한테도 해줄게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도 해줄 테니 혹시 메디컬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선생님 이야기가 선생님이 메디컬을 꿈꾸는 친구들에게만 특별히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또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야기를 해드리는 바인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런 의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오랜 수강생이었고 그리고 조교였던 그 친구 너무너무 아끼는 전과목 만점을 받았던 그 친구를 데리고 우리는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었고 전과목 만점을 받은 친구들 중에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하고 전과목 만점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잘했겠지 잘했는데 수능을 받더니 아 전과목 만점이 됐어 감사해 다 이렇게 받는 거지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서 그 목표를 이룬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야. 선생님이 그 수강생과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 말고 선생님이 예전 제자와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왜 전과목 만점을 받아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는 정말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은데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하고 사실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건 대학 간판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명의는 대학 간판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절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너가 어차피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기왕 하는 거 남들이 다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적 같은 목표를 놓고 그것을 이뤄본 경험을 가지고 간다면 그렇다면 너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건 안 돼 더 이상은 손 쓸 수가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 마지막에 서서 아니야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가능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스무살 스물한 살 열아홉 살 그 나이에 처음 세상에 나가는 그 나이에 다들 너무나 놀라하는 그런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해내본 사람은 그게 그냥 하다 보니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그걸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뤄본 사람은 아마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주지 않을까 모두가 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잠깐만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기적이 존재할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마지막 희망이 돼주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할 거면 할 거면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너가 생각하는 불가능일 것 같은 일 너를 넘어서는 너무나 너 자신마저도 놀라운 일 그런 일을 한번 이루고 의사가 돼 봤으면 좋겠다 그 경험이 그것이 의사를 하는 동안에 너에게 버텨주는 힘으로 작동이 될 수도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훌륭한 의사가 돼야 돼 라고 정말 전과목 만점이 나왔을 때 너무너무 놀랬고 너무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었고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훌륭한 의사가 될 거다 정말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의사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그 친구에게 아 그러면 선생님의 너의 선배인 선생님의 수강생이었던 이 친구한테 내가 했던 얘기를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그리고 너도 너를 넘어서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봐 기왕 하는 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의사가 되면 또 너도 다른 생각으로 어떤 현상을 또는 환자를 바라보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혹시 메디컬을 꿈꾸시는 분들의 하나만 딱 생각 하나 더 하나만 더 저는 산만하죠 하나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서울의 의외과를 들어간 그 제자에게 어느 날 카톡을 했었어요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어느 날 선생님이 아침에 재종반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단과 강의를 하고 또 새벽에 촬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사람이 죽겠구나 온라인의 선생님 커리도 따로 하고 또 재종반 커리큘럼 따로 있고 그리고 단과에서는 또 다른 컨텐츠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온오프를 양쪽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내기에 양쪽을 다 잡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살다가는 곧 죽겠다 싶던 한 2년도 안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던 아주 아주 힘든 시기에 그날 아침에 재종반 수업을 하러 가다가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미끄러워서 빗길이었고 제가 직접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차에 기사분이 앉아 계셨고 선생님이 막 뛰어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시동을 거는 사이에 선생님이 그 앞에서 휙 날아가서 골목으로 확 들어가서 넘어진 거예요 정말 너무 빨리 뛰어나고 있었고 다리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휙 골목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이렇게 시동을 켜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없어진 거죠 나는 어디 있었냐면 날라가서 골목 어기에 이렇게 뻗어 있었어요 아침에 되게 이른 시간에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안 보이니까 선생님을 찾고 있었고 나는 거기서 못 일어나고 있었어요 막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에피소드인데 중요한 에피소드는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나를 좀 와서 이렇게 부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몸은 안 움직이고 그분은 이분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하고 한참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서로 갈 길을 모르고 막 방황을 하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봤더니 선생님이 손이 이렇게 완전히 시멘트 바닥에 다 긁혀서 이렇게 패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학원에 연락을 해놓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죠 근데 이제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의사 선생님께서요 잘 들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께서 선생님 손을 소독을 하시는데 소독하기 전에 이걸 싹 다 긁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생살을 이렇게 긁어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마취를 하지 않더라고 마취를 할 정도는 아닌가 봐 근데 마취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싹싹 뜯어내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그 시멘트 바닥에 있는 그런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뭐 골마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막 뜯어내면서 치료를 하는데 너무 아팠어요 이제 다 이렇게 긁어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소독을 해주시는데 소독약이 묻어있는 솜을 핀셋으로 잡아서 이렇게 환부에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는데 이미 너무 아프지만 그 소독을 하는 과정에 무엇이 또 아프냐면 감각이 거의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소독을 이렇게 핀셋으로 솜을 잡잖아요 핀셋이 이렇게 있어 핀셋으로 솜을 잡아 그러면 핀셋 끝이 살에 닿지 않게 솜을 잡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건지 알죠 솜 끝을 잘 잡아서 핀셋이 환부에 닿지 않게 잡을 수 있잖아 근데 거의 내 손을 소독한 건 솜이 아니라 핀셋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죠 솜을 잡아서 샥샥 문질러는데 거기 긁어낸 상처에 핀셋이 지나가는데 내가 선생님이 의사 얼굴을 봤어요 눈빛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딴 데를 보다시피 그냥 직업 정신이죠 그냥 핀셋이 내 살을 다시 한 번 더 긁는지도 모르고 소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의사의 행위가 나는 되게 슬펐어요 왜 이렇게 소독을 해주실까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나와서 선생님 제자한테 카톡을 했었거든요 카톡한 그 내용을 또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두 가지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의사 그런 훌륭한 의사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소독을 할 때 환자의 환부에 핀셋이 닿지 않게 소독해주는 의사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나가 더 있어 환자의 환부에 핀셋이 닿지 않게 소독해주는 의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카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훌륭한 의사가 된다는 것 명의가 된다는 것 선생님 의사가 아니라서 그 세계를 잘 모르겠지만 물론 실력은 기본이겠죠 근데 그 안에 그 안에 또 안에 무엇이 있어야 사실은 그 실력마저도 바꿔놓을 수 있을까 명의가 되는 그 가장 안에 있는 에센스 그건 뭘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주 사소하지만 환부를 소독할 때 핀셋이 닿지 않게 그 사소한 주의를 기울여주는 그 마음 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 환자의 고통을 100% 공감하진 않아도 너무 아프겠잖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소독해줘야지 라는 그 아주 사소한 마음이 명의가 되는 그게 시작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독을 할 때 핀셋이 환부에 닿지 않게 소독해주는 의사 메디크를 꿈꾸시는 분들이 선생님 이 영상을 보고 아 아 이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감히 감히 선생님이 그런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수강평 보면 선생님 수강생 중에 선생님 저는 꼭 의대가 가고 싶어서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수강평에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준 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나니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수원수트 스팟 모의고사 한 해를 만들고 이제 하반기에 현장과 온라인에 제공할 컨텐츠인데 그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원래 1회를 만드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들어가요 어떤 정도의 난이도 어떤 류의 문제들 또는 어떤 컨셉의 모의고사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막 고민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1회차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1회차에 한 문제 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도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오랜 시간 고민에 고민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탄생시켜서 그 수원수트 스팟이라는 그 모의고사를 인쇄소에 딱 넘겼던 아침 밤샌 아침이죠 아침에 막 새가 울더라고요 근데 되게 막막했던 그 모의고사 한 장을 그 빈 종이를 여섯 문제로 채우고 이걸 인쇄소에 딱 보내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자신에게 나는 적어놔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뱉어내야지 어떤 글로 적어놔야 이 감정을 남길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어요 내 삶은 그럼 같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 친구와 상담한 그 뒤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내가 오늘의 이 행위를 이 문제를 제작하는 이 과정을 그리고 이거를 넘긴 다음에 느끼는 이 행복감을 어떤 글로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비유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글 적어놨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셰프라면 내가 최고의 요리사라면 우리나라에 국빈이 방문을 해 그 국빈 만찬을 준비해 내가 책임자야 그 요리를 준비하는 책임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국의 맛을 전달하기 위해 도라지 요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도라지 하나를 어떻게 선택할까 어느 산속의 도라지가 좋아서 그 도라지로 요리를 했더니 아 이 맛이 아니야 다시 다른 곳의 도라지를 아 이 양념이 아니야 이런 플레이팅이 아니야 막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 국빈 만찬을 준비한 그 요리보다 난 오늘 최선을 다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다왔을 때 그 느낌이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감정이고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가기 전 나한테서 내 손을 떠나기 전 내가 느낀 감정은 아 내 학생들이 나에게 국빈보다 국빈이 뭔지 난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할 지금 내 수강생들이 나한테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구나 아 난 내 직업에 수강생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 밤을 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결과랑 상관없이 행복한 눈물을 흘려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불과 얼마 전 캐스트 했었거든요 어른이 되고는 사실 해본 적이 없다는 근데 그걸 며칠 전에 했어요 눈물은 아니었어 눈물 흘리진 않았고요 아주 시원하게 원고를 넘겼는데 중요한 건 아 너무 행복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걸 받아서 이건 내 손을 떠났으니 더 이상 나의 문제 나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돼주겠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준비할 수는 없었을 거다 나는 내 수강생들을 진심으로 바닥까지 그 어떤 국빈보다 난 귀하게 여기고 있다 라는 그 진실을 스스로 느끼고 행복했어요 아 나는 지금 같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1회차를 넘겼고 2회차 3회차 와 1회차 넘기는데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다음 회차 그 다음 회차를 만들어내지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있죠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와서 나를 거쳐서 문제 우리 교재에 앉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앞날이 막막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 다음 그 다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휴 정말 남아있는 수능까지 기간 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오랜만에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문항 제작을 하면서 진짜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삶이 가치롭다 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진짜 또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삶을 가리고 있었네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메디컬에만 국한된 얘기가 당연히 아닐 거고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 삶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깨달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번을 마무리하고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이야기는 여름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여러분들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수강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지가 사실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하느라고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선생님 저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를 짚어봐야 될 거고 그 공부가 여름방학부터 구평 전까지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야 구평에서 아 변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거고 그리고 구평에서 수능까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달려갈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여름방학부터 구평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몇 달 정도 남았을까요 한 5주 6주 남은 기간이죠 구평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수험생들의 게임은 되게 심플해요 개념, 기출, 엔제, 실무 너무 당연하잖아 그죠? 내가 문제를 풀어낼 도구인 그 개념을 빈틈없이 빈틈없이 깊이 있게 완벽하게 아는 것 그냥 계산을 좀 할 수 있다 쉬운 2점, 3점, 4점을 풀어낼 수 있다가 개념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이 고등부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수학이지만 사실은 전부 천재 수학자가 만들어낸 감히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그게 그걸 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피상적으로 쉬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어 증명식을 이용해 증명을 해낼 수 있어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것들이 개념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개념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깊이 있고 넓기 때문에 개념을 정말 빈틈없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부분도 비어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시기가 여름부터 수능까지 가는 시즌3라고 해서 지금부터 자칫 여기만 집중할 수도 있는데 여기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개드래기 선생님이 요즘 마주칠 때마다 야 너 여름방학 때 뭐 했어? 야 너 여름방학 때 뭐 했어? 계속 묻거든요 전 문제 풀었어요 문제 풀고 틀린 건 어떻게 했어? 틀린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 다시 짚었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 저는요 처음에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워서 준킬러 이상의 모든 기출 문제와 풀이를 외워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외웠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납득이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했다라는 게 아닐까? 이 개념과 기출이라는 그릇 없이는 엔제 실모는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같은 격일 수 있어 자칫 여름부터 겨울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그게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잖아 근데 그 잘하는 친구들은 개념과 기출이 탄탄할지도 몰라 또는 잘한다 라고 하는 1등급까지는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왜 100이 안 나올까? 왜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숭숭 개념과 기출의 구멍이 있을지도 몰라 수험생이 100점 받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이 4가지의 스텝 중 이게 0%는 아니겠죠 하지만 7,80%만 되어 있는 건 아닌지 7,80%만 늘 하다 보면 점수도 70,80점이 나와 시험지 봤을 때 아 실력은 괜찮은데 계속 70점대야 80점대야 그럼 평소에 70%, 80%만 사는 학생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숙제를 해도 늘 7,80% 문제집을 풀어도 늘 7,80% 한 문제를 이해해도 여기까지면 된 것 같아 7,80% 끝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 끝에 있는 점수는 나오기가 어려워 정말 내가 개념이 100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기출이라는 진짜 우리는 기출을 만든 사람들이 내는 문제를 보러 갈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품고 있는 개념 기출 문제가 우리에게 요하는 사고적 그런 사고의 과정 수학적 논리, 개연성 이런 게 완전하게 납득이 되어 있고 채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N제를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기준이 딱 잡혀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이것도 역시 50%, 60%, 70%만 된 수험생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러면서 N제와 실모를 해야죠 물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 N제 실모를 공부함으로써 빈틈을 확인해서 개념 기출로 돌아가서 확인 어떤 문제가 틀리면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개념을 약하네 이 부분의 개념이 약해서 틀린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 이와 관련 기출 문제들 중난도 이상을 여러 개 풀어보고 아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하게 만들었어 라고 판단이 되면 또 그 다음 N제, 그 다음 실모를 풀고 그래서 계속 달라진 내가 새로운 문제를 풀게끔 해줘야지 계속 예전의 내가 문제만 계속 풀고 있다 이러면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거죠 9편 끝나서 이제 진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여름바부터 마지막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이 네 개의 모든 과정 모든 스텝이 나한테 100, 100, 100, 100으로 찍고 지나가고 있는지 또 예전에 100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이 100이 90, 80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부분을 다시 계속 누적 복습으로 채워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빈틈없는 개념과 기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채득 기출을 풀어내는 풀이가 기준으로 딱 잡혀 있는지 그런 논리적 사고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를 풀어내는 개연성 이런 것들이 조건과 내가 가진 개념의 연결고리가 정확히 이해가 되면서 풀고 있는지 그냥 막 푼 건지 외운 건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공부를 지금 뭐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더라도 수험생이 해야 되는 건 네 가지인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여기가 약해? 그럼 그것도 병행 근데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 약해? 그것도 같이 방법은 뒤로부터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앞을 끝내고 뒤를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저 네 가지 중 어디가 빈틈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그럴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학습법 사람마다 너무 다를 거야 너무 다르겠지만 이 네 가지를 모두 100으로 완전하게 끝낼 거다 그러면 개념 기출 NG의 실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세컨 찬스라는 선생님 강좌명이 있어요 텐데이즈 개념 완성이라고 더 디테일한 제목으로 많이 소통이 되고 있는 강좌명은 세컨 찬스인데 세컨 찬스라는 말을 선생님은 되게 좋아해요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엔 모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잖아 이 길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더라 그럴 수 있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한번 겪은 사람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몰라서 첫 번째 잘못했을 때는 누구나 세컨 찬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번 똑같은 잘못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정말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그 세컨 찬스가 해석하자면 N수생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 시기에서 보자면 시즌 1, 2에 대한 공부에 무언가 허점을 발견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이미 고인이지만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분의 노래에 이제 다시 시작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알죠 그 가사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진짜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컨 찬스고 어쩌면 이번 수험 생활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9평까지 개념 N제 개념 기출 N제 실물을 압축해서 잘 잡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9평에서 수능까지 다시 한번 개념 기출 N제 실물을 압축해서 잡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됐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요 나는 이미 너무 못해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살짝 웃으면서 아 원래는 어딘가 가고 싶었는데요 이제는 그 대학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상담했던 한 친구 이야기로 저희 수강생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마지막 이야기도 상담했던 선생님 수강생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면 이 퀘스트도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이야기 준 어느 부분이든 근데 이 마지막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작년 겨울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르세 학원에는 최상위 반이 있다고 퀘스트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반에는 주로 1등급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그때 작년에 4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기에는 제한을 꼭 주진 않지만 수업을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 수 있으니 정규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바뀌면 최상위 반으로 가도 돼 누구든지 반의 소통은 가능해 교류가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4등급인데 그 어머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선생님 상담을 한 번만 해달라 우리 애를 좀 공부하게 해달라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개강하기 전에 그때 보니까 이 얘기든 본인이 들으면 자기 얘기인 줄 알 거야 근데 선생님 이 얘기만 좀 해볼게 너가 겪어낸 것들을 그와 유사한 다른 친구들이 겪어내길 바라면서 선생님이 너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 이건 너에게 되게 가치 있는 네가 이미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 앞으로도 너를 응원하고 네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 친구랑 상담을 하는데 너가 처음에 상담할 때 태도는 정말 4등급이었어요 그냥 4등급 너무나 무난한 4등급이죠 수험생들 4등급 많잖아 그죠 그런데 너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아우 좀 대답 못한대요 삐딱하게 대답 못한대 그래도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연세대를 가고 싶었대요 연세대를 그래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연세대 나는 연세대에 간다 라고 적어 종이에 적어서 책상에 붙여 그리고 연구실 폰으로 인증 사진을 찍어보내 찍어보냈어요 나는 나 누구는 연세대에 합격한다 라고 적어서 찍어보냈어 야 얘가 진짜 찍어보냈네 뭐 이렇게 막 대화를 했죠 우리 조교들이 같이 보면서 자 어쨌든 이걸 적었고 왜 이걸 적으라고 했냐면 이게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꿈을 10배로 부풀려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꿈을 10배로 부풀리면 내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나와서 그 꿈을 이루게 하거든요 내가 가능할 것 같은 약간 상위 버전으로 꿈을 잡으면 상위 버전을 지금 내 모습에 약간 상위 버전을 꿈으로 잡으면 그건 지금의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머리가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 근데 꿈을 10배 100배로 높게 잡아버리면 그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상상도 못하던 내 자신이 튀어나오거든 그거를 책을 다양하게 한번 읽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책을 쓴 사람들은 이게 우주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또 뇌과학자들은 뇌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 꿈을 높게 잡고 적어놓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대 근데 이 얘기를 선생님이 겨울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여러 번 열심히 얘기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게 세컨 찬세인 것 같고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처음인 것처럼 본인의 꿈을 적고 붙여놓고 매일 읽고 진짜 그 대학 캠퍼스를 걷는 걸 상상하면서 정말 붙은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이루어져요 이 친구가 그렇게 붙여놓고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듣는 태도가 예전에 그 친구가 아니에요 어머 제 안에서 다른 저 아이가 나오고 있구나 와 저건 뭐지? 저 눈빛은 뭐지? 수업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3월 학평 5월 6월 시험까지 점점점 성적이 변하더니 이번에 누평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 전과목이 올 1등급을 받았어요 미적 선택자이기 때문에 연세대 고대 신소재공학과에 합격하는 걸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뭐 가능인지 뭔지 어쨌든 본인 얘기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보는 나는 그걸 꿈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놓은 건 아니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라는 거 따박따박 열심히 했어 근데 그렇게 따박따박 열심히 하는 사람이 원래 얘였을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정말 그 많은 책을 쓴 그분들 이야기처럼 뭔가 꿈을 높게 잡고 그것이 마치 정말 일어난 일처럼 자꾸 상상하다 보니 뇌가 지금의 허름한 나와 허접한 나와 이 머릿속의 기억인지 미래를 꾸는 꿈인지 뇌는 구분을 못한다는데 그 기억과 나의 모습의 갭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 내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막 튀어나오게 한다는데 엄청난 수학적 감각이 있는 나 나 원래 수학 못했는데 수학 잘하는 나 나 원래 인내력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는데 되게 인내심이 좋고 지구력이 좋은 나 그런 내가 막 안에서 튀어나와서 올 일을 받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원래도 그런 자질이 있었겠지만 물론 그래서 연세대 신소재공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왔으니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상담하면서 너 이제 집에 가서 그거 찢어 그거 뜯어 왜요? 이제 꿈을 올려야지 너 서울대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서울대를 당연히 이제는 꿈을 바꿔야지 다시 시작이잖아 여기서부터 너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작년 나랑 시작했던 그때처럼 꿈을 바꿔야지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살짝 한번 봤는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거기 가고 싶대요 우주항공공학과인가? 항공우주공학과인가? 고의몽사 잘 못 외우죠 거기 가고 싶대요 오케이 거기 적어 거기 적어서 나 고의 나와서 나사에 가 선생님 저 거기 나와서 나사에 가고 싶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야 작년에 작년에 나랑 처음 만났던 그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너무 잘생겨졌어요 눈빛이 잘생겨지는 거 뭔지 알아요?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를 가지는 거거든 아우라라는 말 써도 되나? 그때 상담할 때 함께 했던 조교가 이번에 상담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쌤 얘가 이렇게 잘생겼던 애예요? 라고 하는 거야 그 잘생김이요 그 에너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잘생김이 있어요 눈빛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 어 그럼 나는 뭐지 저렇게 해낸 애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낸 이 친구보다 이렇게 해낼 때 여러분들 놀진 않았잖아 하긴 했을 거란 말이죠 개념의 첫 실목까지 하긴 했는데 뭔가에 조금 비어있음이 있겠지 뭔가 그리고 생생하게 꿈꾸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꿈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제 올해 선생님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적어 적고 붙여 그리고 하루에 한번 읽어 그리고 그 대학 캠퍼스를 찍어서 그걸 눈에 담고 거기를 걷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그러면 그 하루 동안 내가 아닌 내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꽉 채워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나 오늘 하루 최고의 집중력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내다니 야 내일이 또 기대된다 이런 심정으로 잠들 수 있을 거거든 그렇게 꿈을 먼저 적고 그리고 이 친구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변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거죠 너무 신나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6평 끝부터 수능까지는 다시 시작이에요 우리가 오늘 좀 잘못 살았어도요 내일이 어김없이 오잖아 그 내일이 세컨 찬스야 선생님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어 다행이다 다행히도 나한테 내일이 오잖아 그게 나에게 또 하나의 기회인 거죠 세컨 찬스인 거지 마찬가지 수험생활로 봤을 때 전반전이 조금 허술했다면 다시 시작하는 후반전에 반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반전의 시작은 우리 수강생이 했듯이 난 정말 수강생들이 좋은 결과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지만 학원에 이렇게 수강생들이 어디 들어갔다 붙이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되게 데이지를 해요 그거 되게 약간 오 그거 별로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붙이지 않는데 이 친구한테 그랬어 너 만약에 서울대 우주항공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거기 합격하고 거기 나와서 너 나사 들어가면 내가 진짜 학원에 도회한다 너가 그렇게 이뤄냈다고 그 어떤 기적보다 나한테는 더 진짜 감동적인 그런 기적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행복하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꼭 무언가를 이루길 바랄게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느꼈다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아 정말 행복하구나 아 여기까지면 됐다 아 내 수강생들이 나한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행복했듯 거기까지의 과정으로 충분히 행복했듯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 나오기 전에 분명히 뿌듯할 거예요 행복할 겁니다 그 행복을 느낀 사람은 아 그 다음 인생은 필요없어 어떤 결과를 받았던 필요없어요 그 행복을 느껴본 사람은 행복하게 살 거예요 멋있게 살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힘들었는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열심히 문제 만들고 강의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강의로 즐겁게 만나기를 바라면서 일주일간 열심히 서로 살기로 약속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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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